청고마비의 계절,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10월 한 달간 만나기 위해서 진행된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요. 성도님들의 참여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신약 통독의 시작과 함께 통독 세미나가 김학철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됐습니다. 남은 2022년 말씀으로 함께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10월 첫 주는 만나기 위해 창립 41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진행된 걷기 축제를 통해 이주민 731명과 함께 걸으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BTD 제71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95명의 참가자들과 145명의 팀 멤버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MDTS 제16기가 4개월간의 여정을 끝내는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에 동참하시고 수료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시니어 아카데미가 가을학기 야외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총 146명이 참석해 함께 가을의 향기를 만끽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세계를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와 훈련, 섬김에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10월 한 달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니어 아카데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